보성군은 도로병조소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오는 2025년까지 관내 1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번호판을 정비합니다. 노후 건물 번호판은 장기간 햇빛에 노출돼 탈색되거나 훼손된 사례가 많아 우편, 택배 수치 불편, 도시비관 저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구는 보성읍을 중심으로 8개 읍면 노후 건물 번호판 2,402개를 교체 완료하고 올해 2월 4개 읍면에 1만 2,165개의 건물 번호판을 일제 조사해 지난 4월부터 5월 벌교육과 노동면 2개 읍면에 3,605개의 노후 건물 번호판을 교체했습니다. 2025년에는 등량면과 회천면 2개 읍면을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